있습니다 4 그러면 우리는 셉 할 거에요 4 4 사장님 3 3 4 많이 써요 직장에서 4 아 그 회사에 사장님 3 이래요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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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엔 왜 바로 카운 나이 덕분에 왜 이 덕람 백 응세 스feh어에 으인간 뭐 입 pointing nãy Let us 와io 어요este affairata х Det Yet kế hoạch cho tuần tới không ạ Em tám ơn Xếp đã hỗ trợ em trong dự án này sếp có thể cho em một số ý kiến về báo cáo này được không em rất vui khi được làm việc cùng sếp sếp ơi em cần một ít thời gian để hoàn thành công việc này 네 제가 이거 볼 테니까 틀리는 거 찾아도 돼요 em biết kế hoạch kế hoạch kế hoạch hoạch kế hoạch hoạch then Doi doi, toi toi, toi next nạcst 아아 아 네 참 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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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똥이 아니에요 똥이 똥이 내가 알기로는 나 똥이 똥이 밤 저녁 똥이 똥이 똥이는 지붕 있어요 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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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지붕이 있고 그래서 올라가는 똥이 있어요 좀 다릅니다 하지만 발은 다르지만 나는 헷갈려요 똥이 아니면 똥이 날 똥이 날 똥이 날 오는 저녁이요 또이 날 또이 날 또이 날 또이 날 오늘 저녁이요 또이 날 딱또이 다음 달이에요 억은 가요 Em cảm ơn. Em cảm ơn. 사장님에 대해서 나 표현할 때 다 M 써네요. 만약에 사장이 나보다 어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셋이요. 어쨌든 사장님. 그냥 사장님 사장님이에요. 어른 나이 상관없어요. 외면은. 근데 M 써요 그래도? M? 네. 그냥 M에요. 사장이 높은 사람이니까 M 쓰는 거예요? 네. 사장님이면 하지만 러는 셔프의 M. M. 하지만 서진하면 사장님 그렇게 진호진은 원하시면 바꾸고 있어요. 하지만 보통 그렇게 없어요. 그게 갈게요. 응. 나이 함께 위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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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적군이 엠 적군이 시작되어 세 pizzas 공인 100 응 그 왜 보이는 알아부서요 시스템으로 ven이 소비에 시스템으로 약간? 뭐지? 약간 시간은 조금 시간. 시간 좀 더. 약간 필요해요. 또이란. 후한탄. 후한탄. 완성하다? 네. 고맙나이. 네. 그렇습니다. 또이는 보통 외국인이나 공식적인 자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맞춰요. 오케이. 한 페이지에서 다 보려고요. 오케이. 또이는 그냥 감정 안 들어오는 호증이에요. 그럼 또이하고 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반? 일단 사랑을 받을 고소는 comfortableicism이에요. 네 네 네 네 네.angers을 또iam 그냥gate 받을 고통과 섞否 아 my muchos? 저희 작품이 듣다 방문하여, 저희 신로이 리더 전 문 문 저희 문, 교로이 가면, 전 반 리더주, 저희 저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주세요 네,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반응을 죄송합니다 오늘의 반응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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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읽을게요 틀린 거 찾아주세요 오늘의 반응을 드립니다 응, 오케이 여기서 반응도 당신 이거죠? 응, 맞아요 당신은 오전 다가왔어요 응, 만나서 기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또 이 실로이, 이 나댐 무언 무언이 늦다예요? 무언,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아, 여기 무언 하면 원하다가 있잖아요 하고 싶다고 아, 하고 싶다고 그런 무언, 무언 하고 싶다 뭐 원하다 그래서 올라가는 성도예요 하지만 이거는 처음 위태 처음 있으면 늦다 무언 무언, 무언 늦다 무언, 무언, 늦다 무언, 무언, 늦었어요 뭐, 무언 오케이 실로이, 미안해요 딱 네, 무언, 늦여서 미안해요 도이 문 이렇게 해야되요? 응 맞아 원하다 이거는 문 원하다 하고 싶다요 도이 문 끌이로이 그러면 랜 밤비 나 즉 도도이 나의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 보내고 싶다 끌이로이 이냐 끌이로이 라지 랜 말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 그럼 짜로이 하면 대답하다죠 짜로이 짜로이 맞아요 짜로이 대답해요 그럼 끌은 감사 그니까 끌이로이는 감사하는 말 그니까 끌이로이 아마 끌이로이 보내봐요 끌이로이 까머니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고 싶다 너에게 당신에게 나의 이 일을 도와줬기 오케이 오케이 도이자 한한 늑감자 국헌 나이 한한 이냐 라지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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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나는 명예롭다 영광이다 영광 영광 영광이에요 아주 영광입니다 맞아요 네 네 네 천나 네 선생님 참가 되다. 오케이. 참가하게 되니까 영광합니다. 네. 또이 깐 모쥬 도이지한 쌤셋라 리뷰에요? 쌤셋이? 쌤 보다? 쌤셋? 쌤셋라 보다 해도 돼요. 쌤셋 보다. 다일류는 서류? 서류? 아니. 다일류. 네. 서류, 서류. 아니면 쌤셋을 검사해봐도 돼요. 아 서류. 이 서류를 보게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지? 약간. 검사해봐도 돼요. 저의 지안. 네. 뭐지? 약간 시간 좁히네요. 네? 이 표현은 내가 안과 엠을 쓰는 다섯 가지 표현이 있대요. 안엠은 아 오케이. I'm you, am, 잔뉴. 이거는 연인 사이의 표현이죠? 맞아요. I'm you, am, 잔뉴.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안은 남자고 M은 여자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네. 그 다음 아 오케이. M, 여, 안, 과, 니. 과는 선물인가요? 아닌데? 아주 많이 많이 많이. 와. 너무너무 보고싶다. 아 아 아 아. 이는 감탄 문장 뒤에는 사용해요. 아 아 아. 그렇지. 그 그 그러면 농과디 하면 아주 맛있다 해요? 농과디? 네. 농과디 너무 더워요. 농. 맛있다 있으면 농과디. 아 아 아 띠 하면 아주 맛있다. 앙원과 디? 응 응. 디 하면 감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응. 그래요. 원래 디가 가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디 듀 릭, 디 보 이렇게. 네네. 그건 동사요. 다른 의미 있어요. 아 이렇게도 쓴다 이거죠? 문법적으로. 온바 엠녀 안과 디 오케이. 데리고 가다가 쥬아예요? 쥬아, 쥬아 하면 산뽀를 데리고 가요 산책하는데 쥬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요? 데리고 가다. 아, 누에 엠리 다 맞아요. 누에 엠리 데리고 가다. 아, 오케이, 오케이. 쥬아라 데리고 가다. 쥬아, 쥬아, 모 봉 라. 이녀는 모 봉 라 하지? 모 봉 아마 한 바퀴 쫀다. 아, 그 정도? 한 바퀴. 오케이, 오케이. 콩, 콩. 이때 콩은 뭐예요? 할 수 있어라고 물어볼 때 꽃에 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질문 마지막, 질문 콩은 마지막 질문 사용 안 되는 마지막 문장에서 질문 만들어서 콩 사용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누가는 확인하고 정보 확인하고 싶으면 콩 마지막 문장 마지막 의지로 콩 누르면 질문을 번공할 수 있어요. 아, 캐션. 콩 하면 예를 들어서 엠틱 쥬아 콩 이러면은 네. 맞아요. 네네. 엠 깜탈 딱 한 붓기 오벤안. 오벤안. 오다오 할. 오라는 거는 그냥 있다 라는 표현인가요? 오다오 할 때 오다오. 오벤안. 어는 어디에서 에서 에 해도 돼요. 당신 옆에 잖아요. 에는 어예요. 당신 옆에. 그래서 어 맨날. 행복을 더 느껴요. 깜 따위 딛. 깜 따위가 느끼다고 딛은 더해요. 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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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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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행복해요. 아 소 잖아요. 닛는 소. 그래서 깜탈. 아 아 오케이. 소는 정말. 응응응응. 오케이 오케이. 안세 룬. 바오베. 엠. 능. 롤. 네. 안세 룬. 항상. 바오베는 보호하다. 바오베. 응. 맞아요. 보호. 엠. 나를 보호해 줄 거니까. 능. 롤. 네. 이거는 내가 말한 거예요. 안이 말한 거죠. 네. 쉽게 말하면. 난데 또이세 룬. 바오. 왜 엠.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잘 모르는데 하면 그냥 또이세 해야죠. 상대방을 잘 몰라요. 상대방을 잘 몰라서 보호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보호 없을 것 같아요. 상대방을 모르는 사람 왜 항상 보호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문장에 달아서 감정에 들어서는 바쁘야 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정말네. 네. 그 다음에 민 까오라는 표현은. 민은 알겠어요. 많이 봤으니까. 까오는 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친구끼리. 네. 맞죠. 친구 길을 사용해요. 같은 나이죠. 사용해요. 아. 오케이. 민 까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면 내가 읽어볼게요. 고맙습니다. 가오라고요. 아 링 0 맹세 롱 호 겁 밖에 뇨지 3라 4 줄인 것 찾아줄게요 링 비해 빈의 카오 아 아 아 요의 이렇게 내 거 근데 이거 아 민지 셈 팀 내 영화부 로 가자인데 아 카오 이렇게 내요 한국말로 고치면 뭐라고 할까요? 한국말로 하면 띵한, 방띵한. 같이 영화 볼래요? 같이 영화 볼래요. 근데 왜 카우를 써요? 카우는 원래 필요 없어요. 아마 AI필 문장은 카우 마지막 문장으로서 의미 없어요. 아니면 카우과 링 공디 샘필네? 카우이 với 링 공 샘필네? 아니면 링 với 카우이 샘필네? 해도 돼요. 하지만 이 문장은 좀 이상해요. 아, 그럼 카우는 굳이 쓸 필요 없는 거죠? 음, 그래요. 하지만 베드남에서는 뭐가 살짝만 얘기한다는 그럼 나와 당신만 있으면 거우는 빈도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 여기 3명 있으면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하면 그 장대방을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아, 그러면 민디 샘필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있다 그러면 민디 샘필네, 뚜이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뚜이, 영화 보러 갈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뚜어이 이래요? 아니면 뚜이 해요? 뚜이? 그냥 뚜이? 뚜이 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권하게 부르면 돼요. 상대방 이름 마지막 문장이고 암니언 암 문장 해도 위치 상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카우, 민디 샘필네 해도 되는 거죠? 응. 암니언, 카우, 민디 샘필네, 민디 샘필네 해도 돼요? 그냥 편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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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아이스크림이죠? 맞습니다. 아, 깐, 깐, 야, 이건데요? 깐, 야, 이건데요? 깐, 보통 우리가 깐하면, 야,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래요, 한국어는. 네, 바로는. 네, 맞습니다. 왜냐면 한국어에서 보통 주어 없어요. 주어 대신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주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조하니가 어떤 상대방으로 부른데 곧 주어 너러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은 안 돼요? 안캠 콩? 이렇게. 안캠 콩 해도 돼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막 옆에 친구 있는 상황이면 아무도 없고 그러면 까오코 무언 굳이 안하고 안캠 콩, 안캠, 안캠 콩 이렇게 해도 보태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맞아요. 상대방 한 놈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 놈 있으면 정확한 어떤 상대방인지 정확한 이름 부르고 아니면 그 사람은 얘기하면 돼요. 아, 그러면... 오케이, 보태규. 아마 한국어도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아, 민족이 기적 조이 훈가오. 나는... 민족이 기쁘어요. 네. 너랑 놀아서 기쁘다. 이건데. 이때 까오는 그냥 빤비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네? 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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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까오. 까오는 친구. 이해하면 되죠? 친구. 오케이. 까오코비에 홈라이. 라 신약. 링. 홍. 코비에 홈라이. 오늘 내 생일인 거를 알았어? 응. 응. 알아요. 넌, 넌, 너는 포비에 홈라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민체 루 응원 파우. 응원, 아, 서폿. 공모가. 그리고 쪼로. 응원. 이거는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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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응원해. 이렇게. 응원해. 이쁜게 맞게라 빳기도 있었잖아요. 빳따오도 있고. 빳의미가 뭐예요? 네? 빳의미가 뭐예요? 시작하다? 일어나다? 빳빳? 아니요. 이거는 지붕 올라가는 성도 빳이요. 하지만 빳 나오는 이거는 우산값은 성도예요. 이거는 다 좀 달라요. 오케이 오케이. 빳게 주지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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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니까. 빳게 주지 사이가. 그런 문제라도 문제 생기면 다 영원히 아마 항상은 응원할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안찌. 이것도 낯선 사람한테 안찌를 쓰는데. 안찌. 네.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읽어볼게요. 이거 한 거 아닌가? 아? 모르겠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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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h ơi. Anh có biết đường đến nhà ra không? Chị ơi. chỉ có thể giúp em tìm cuốn sách này không? Em cảm ơn anh đã đỡ em trong tình huống này. 이 때 안찌 얘기할 적에 그냥 몰라도 대충 그냥 나이가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안, 혹은 찌, 그 다음에 적을 것 같다 그러면 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나이 조금 많아요. 하지만 더 많으면 좋아요. 그럼 더 높은 사람, 할아버지 같은 나이에 엉마요. 그런 나이 점점 느리면 상태만 정확한 어떤 점점 있으면 따라서 훨씬 달라요. 예를 들어서 까, 까. 기차역에 들어갔는데 점원 있어요. 표, 표 팔아요. 여자분이 표 팔면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맞아요. 나장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네, 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내가 읽으면 틀린 거 찾아주세요. . 안녕하세요. 능포 암탉 하면 스트릿푸드에요? 네? 능포 암특 아, 포 암특 아니면 능포 암특 암특 스트릿푸드, 버리 음식 맞아요, 보통 포 암특, 능포 암특 좀 길어서 잘게 하면 포 암특 도착 구원 작가에 이 책 찾는 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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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후원 동랑 종진 라 상황 띵후원 띵후원 상황이요 띵후랑 네. 띵후원의 상황 중에 나를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시간을 알려주다 에요? 시간을 알려주다 에요? 네, 시간을 알려준 수 있어요 메이저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메이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지만 저는 이상해요 제가 몇 giờ, 지금 몇 giờ? 시간을 물어보는 때는 몇 giờ? 하지만 이 문장은 아마 어떤 상황에서 있으면 시간을 모르니까 그래서 시간을 물어보니까 저는 이 문장 만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려주다 알려주다 네, 이거 듣죠 네, 맞아요 아, 관카페 이 카페의 주소를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거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에게 쭈박 고 지 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우리가 하지 하지 않았나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안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내가 했고 안전 아 아, 민터 오케이 네, 네 네 네 오케이 ah 네 아, 네 방금 쇼 아 바다 안쇼 4 꼬에 꼭 어태 깨 쇼성에 맹 아이수 0 으 미어이니 더 깬 건축 2룩 미역 2 0 4 2회 주 거태 쇼 쇼 빚 미 궤 성롤 어울러 컴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인데 형 오빠 아니고 그냥 아저씨 이모, 고모, 아줌마 이런데 쓰는 표현이죠? 아,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가끔은 고는 아카시, 아카시이면 고가이, 고의, 고가이 해도 돼요 아, 오케이, 고가이, 고 아줌마 좋아요 가끔 고 아카시 해도 돼요 오케이, 쭈어의 쭈고 고의 콩하 그 고의 콩하면 고 고의 콩하면 그냥 건강, 잘 지내요? 이 정도의 표현이에요? 네, 이 정도예요, 아니면 건강하세요 그래요, 고의 콩 오케이, 빡 거이, 빡 다 안 주어 이거는 밥 먹었어요, 이런 표현이고 안 줘요? 안 보여주어? 안 상 줘? 이렇게? 안 보여주어? 안 보여주어? 안 상 줘? 안 보여주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 어이구구 되게 좋다오네 왜 나이수콩? 음, 음, 수어가 옛날이에요? 옛날? 나이수어, 옛날에. 옛날에 관해서 자우네, 들려주다? 말해주다? 쪼, 자우네. 이야기하다 해도 해요, 께. 아, 쪼, 자오, 자오. 이야기하라. 아, 께, 쪼은 하면 스토리텔링이었는데, 쪼, 자오. 이야기해주다 이거네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찌어이도 아줌마죠? 아줌마, 이모, 아줌마. 네, 찌어이 아줌마예요. 찌고 간 보죠. 그러면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찌어이, 또이 몽, 아니 아니요. 또이 몽, 또이 몽, 또이 몽 모아 짜이 까이 이러도 돼요? 네네. 아줌마는 아마 오빠 나이 같은 건 언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찌어이, 아 오케이. 찌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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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찌어이, 찌어이하고 찌어이은 다르잖아요. 발음이. 맞아. 이거는 찌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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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어이. 찌는 처음 있으면 끕끕하게 내려요. 하지만 찌어이 좀 가법하게 천천히 내려요. 찌어이, 아마 찌어이 아니면 찌어이 그래요. 찌어이, 부드럽게 이거는. 하지만 찌어이, 찌어이 누나 뭐 이렇게. 오케이. 찌어이. 한 건 건 건은 그냥 하나 이런 의미죠? 어떤 건? 응. 건 나ры는 이요. 나는 도와 필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날수는 비하십니까? his 중에 아 나구나. 네. 그거는 똑같은 의미 같은데요. 라우독? 송라우 하면 살다죠. 네, 송라우. 오래되게 사는 비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요. 이걸 말할 수 있어요. 해 줄 수 있어요. 알아주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거 표현이 엠어이. 동생할 때 이거 쓰는 표현 엠. 엠어이 엠 보태주 안 모다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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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보태주 안 모과는 공격에 들었는지 알 거예요? 네, 네. 이거 1분 30초 남았는데 아마 요거 하고 나서는 다음에는 짧은 말하고 그 주, 욕 하는 거 한번 해봐요. 다이가 손이죠? 네, 손이요. 아, 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거 비슷해요? 도와주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도와주 대신은 한 손은 주세요. 그래요. 아, 영어하고 비슷한 의미를 쓰네요. 그러니까? 네네. 오케이, 오케이. 너랑 친구네요? 친구. 너는 친구와 같이 놀러 가는 건 좋아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반, 너와 친구와 달라요? 반? 응, 반은 반, 이거는 여기는 반, 친구 의미예요. 하지만 반은 상대방 반 사용하면 너예요. 오케이, 오케이. 학교죠? 어떤 학교 다녀? 어떤 학교에서 공부해요? 네, 맞습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 오케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응.